9월 11일 손태진은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에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그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비롯하여 새롭게 준비한 곡들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파워풀한 고음은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으며 무대마다 진심을 담아낸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 중간중간에 관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손태진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동안의 음악적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도전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대중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 뉴스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은 손태진은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손태진의 다음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